최근에 여수산단 업체 5군데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여수환경단체가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지난 2019년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관계부처와 환경단체, 여수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미래의 셋의 여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계획을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건축경관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1차 심의 때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주변 경관을 고려해 조망축을 더 넓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금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유족과 지역 정치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